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늘면서 민박집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위생, 사용요금의 관리는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한옥체험과 게스트하우스 같은 이름의 한옥마을 민박집은 최근 2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2년 49곳에서 현재 220곳에 이릅니다. 민박집은 늘고 있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수확인은 있지만 쓸 줄 모르고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민박집이 적지 않습니다. 객실 유생은 물론 비싼 요금과 환불을 둘러싼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여관이나 호텔처럼 감독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관광 편의시설로만 지정되고 숙박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탓입니다. 전주시는 법 개정에 앞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행정지도와 더불어 서비스 교육을 하고 우수 민박집은 홍보를 통해 차별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